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쇼옹입니다 오늘도 머리 예쁘게 올림머리 해볼게요 첫 번째 머리는 제가 항상 촬영 전에 카메라 테스트 위치 잘 되어 있나 보려고 이렇게 머리 해보거든요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올려봤어요 머리 이렇게 해서 자동비누로 꽂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 조금씩 가져와서 간단하게 자동비누로 꽂아서 두상만 살려 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조금씩 빼서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 운동처럼 이렇게 카메라 보고 잘 찍나 한번 확인하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찍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번 보여 드렸어요 첫 번째 머리 시작할게요 첫 번째 머리는 머리 반 나눠 줄게요 머리 반 나눠서 손으로 머리 빗질 해 줄게요 이제 머리 염색할 때가 되는데 두피보호 차원에서 좀 찾고 있어요 머리 그대로 분리해서 위험머리만 반 나눠서 X자로 만들어서 꽈배기 모양으로 비틀어 주시면 돼요 머리 긴 분들은 옆으로 가져와서 비틀어 주시는 게 아마 편할 거에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비틀어 주셨다면 머리 반 나눠서 밑에 머리 반 나눠서 밑으로 가져가 줄게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비트는 횟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대로 쭉 올려 주시면 돼요 머리 긴 분들은 그대로 비틀어 준 머리를 그대로 쭉 끝까지 올려서 머리 하나로 모아서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 묶어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잡아 당겨서 머리끈 살짝 들어 올려서 머리끈 사이에 머리 넣어서 모양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반만 빼 주셔도 되고 머리 길이가 안 된다면 완전히 빼 주셔도 돼요 머리 긴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간 사이에 넣어서 숨겨 주셔도 돼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때 중요한 게 이렇게 처지지 않게 최대한 두피 가까이 붙여서 육핀이나 실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최대한 두피 가까이 붙이면 두상도 뽕긋 살아나면서 모양까지 예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 조금씩 벌려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 하고 나서 봤더니 머리가 삐져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해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 줬어요 첫 번째 머리도 예쁘게 올린 머리 해보세요 두 번째 머리는 머리 반으로 나눠 줄게요 머리 딸려오지 않게 분리해서 위쪽 머리만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옆으로 이동해 줄게요 그래서 왼쪽 부분 있는 머리 두피 머리 뜨지 않도록 빗질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가져와서 X자로 만들어 줄게요 X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틀어 줄게요 한 뒤에서 세 번 정도 비틀어 주시면 됐고요 다시 앞으로 가져와서 비틀어서 끝부분만 풀리지 않게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고요 느슨하지 않게 돌려서 끝부분에 손가락 끼워서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한 번 더 돌려 주세요 남은 머리 끝부분 사이에 넣어서 완전히 빼 줄게요 이제 넣어준 머리 끝까지 위로 쭉 올려서 최대한 올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모양이 이제 머리 길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조금 예쁜 리본 끈으로 묶어 봤어요 한 번 더 느슨하지 않게 묶어 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만 이제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머리끈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그냥 작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모양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끝부분만 이렇게 남은 머리만 따서 또 모양 만들어 주셔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그냥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빼 줬어요 남은 끝머리만 안쪽으로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돼요 약간 언발란스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끝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남은 끝머리 그대로 올려서 실핀으로 고정해 주셔도 돼요 끝부분 이렇게 두 번째 머리 같은 경우는 처리하고 모양 만드는 방법이 좀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끝내셔도 되지만 또 꽈배기 모양 비틀어 준 모양을 하나씩 벌려서 모양 실핀이나 실핀으로 중간중간 고정해 주시면 또 다른 모양의 올린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냥 올려 줬지만 머리 벌려서 또 모양 만들어 주면서 실핀으로 고정하면 또 다른 머리에 올린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제가 준비했고요 원래 세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는 좀 어려워서 제가 그냥 영상 올리지 않았어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올림머리 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